안녕하세요. 가오레입니다. 생각해보니 제가 연산을 올리고 있는데 한번도 자기소개 연산이 없어가지고 생각나서 찍어봤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저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. 이름은 가올라고 하고요. 그리고 일본 거주하고 일본사람이고요. 지금 토쿄에 살고 있습니다. 나이는... 정 991년생. 한국 나이로 27살, 일본 나이로 26살입니다.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이유는 이웃보다 개이긴 한데 태학생 때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고 3개월만 전 너는 느낌으로 배우는 거 그거 계기인가? 음... 반송한 지? 반송한 지는 창녕... 2016년 8월부터 한국 개인반송 아프리카TV에서 반송을 시작하고 주옥 야외 반송하고 실용 반송하고 토크 반송하고 개인 반송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. 혈랩견은 미연이고요. 미연 여자는 다 싫다고 합니다. 좋아하는 거... 어? 저는 10년동안 춤을 배우고 있었어요. 춤.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배우? 좋아하는 연예인? 안웅유님에 나오는 김윤철. 땅땅땅땅땅땅땅땅땅 près Q.I.K.G! 맨날 밤에 한 8시부터 10시 사이에 시작하고 맨날 유튜브, 카카오티비, 아프리카 책 다 동시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! 일본어든지 한국어든지 상관은 없으니까 놀러오시고 채팅 많이 줘주세요 그러면 굿나도 되나? 또 말한 거 있어요? 이번엔 인스타 폴로웨어 많이 해 주세요 아유 혼자 말하니까 말이 안 나온다 만선 보러 오세요 그럼 이만